100명 넘었습니다. 계속 가시겠습니까? 웃고 떠보러 가? 나 금수저 아니다. 나도 학자금 갚고, 마성 갚고, 그런다. 나도 순정이 있다. 구독자야, 네가 자꾸 조이스를 올려주면 마! 그때 나도 금수 되는 거야! 내가 깡패처럼 구독하기 하렴! 기출문제도 안 풀고, EBS도 안 풀고, 성적은 절대 안 오른다. 이게 내 결론이다. 아, 잘 모르시지? 내가 수험생활을 17일 시작했다. 그 나이 때 수험생을 60만이나 치면 지금 이렇게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. 내가 어떻게까지 왔느냐? 기출문제 제끼고, EBS 보내고, 안경제비처럼 징징거리는 새끼들? 다 죽였다. 혼이야, 구독 하나 찔러봐라. 선생님, 천명은 막힐 것 같습니다. 700명은 무너졌냐 이 새끼야. 첫번째 구나이 예전부터 자세히 시청자 여러분이 일요일 날ë 예전부터 주의가 특히 아기스러운 날이 예전부터 부간다. 그 소리가 안 맞게 되었다. 이 영상은 Berry ACC이 예전 Kontakt